자 그러면 우리 여기 딱 기대서 허리 펴고 앉겠습니다 전부 차렷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해요 자 뒤로 앉으세요 뒤로 눈뜨면 아이스크림 안 와요 눈 감고 연유도 눈 감고 손 피고 단체 활동이 되네요? 연어까지 우와 대박 연어 눈 떴는데야 눈뜨면 아이스크림이 올 수가 없어요? 너무 궁금한데 안 감았다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맞아 맞아 눈 안 감은 줄 어떻게 알았지? 눈 안 감았다 눈 안 감은 줄 네가 어떻게 알아? 연유가 눈 안 감았다 연유가 눈 안 감은 줄 너네가 어떻게 알아? 너네 눈 다 감고 있는데 보여? 보여요 눈 떠는 건데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눈 뜨세요 이리 와주세요 아이스크림이다 자 롯 식사 시작 야 운동하고 먹는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을까요? 꿀맛이지요?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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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유 연유가 더 고 연유가 연유가 더 연유 연유 한입에도 먹는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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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잠깐만 먹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애기 한번 보여주세요 꽃밭이 아 에이 예쁜 짓 예쁜 짓 예쁜 짓 사랑해요 소리 질러 에이 아 단호에 개인기 많아요? 단호? 개인기 대결 개인기 대결 개인기 엄청 많죠 단호 꽃밭침은 기본이고요 단호한테 애교가 뭔지 알려줘 애교 좀 봐봐 단호야 단호야 이거 봐 세아가 애교 보여주는 저게 애교야? 조피랑 따라해봐 이게 애교지 이게 애교지 잉크도 진짜 다 달라 매력이 연유 잉크 할 수 있어요 연유 잉크 연유 잉크 해봐 연유 잉크 했어 연유 잉크 단호도 잉크 아이고 잉크 했어 아빠들은 진짜 저러면 녹아요 단호랑 세아랑 오늘 노니까 어땠어 단호? 좋았어 좋았어 단호 좋아? 단호는 좋았어요 좋았어요 고마워 저건 진심이구나 우정반지도 나눴어요 뭐야? 뽀뽀까지? 오마이갓 정말 친해졌구나 진짜 친해졌구나 친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관심도 없을 때도 있고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 서로 경쟁도 하고 어떤 게임할 때도 앉으려고 하고 좀 숨어있던 원룸을 찾은 게 아닌가 좋았습니다 세아야 다음에도 같이 같이 노은우 premi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